안녕하세요 저는 골든차일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든차일드 동현입니다 제가 혼자서 퍼포먼스 공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퍼포먼스 공연을 혼자 참여를 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희노엘화 공연은요 약간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하는 공연인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보컬이나 노래 같은 노래를 하는 공연도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희노엘화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